언어수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수리 중에 언어는 앞서서 했고요 수리 파트 이론 문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 추론입니다 자료 추론도 바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자료 추론이라는 것은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 다른 말로 이해라고도 합니다 자료 해석이라는 것은 접근법은 이래요 접근법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제목을 확인해야 돼요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로축 세로축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에 있는 자료를 내용을 봐야 돼요 됐죠? 마지막으로는 각주를 봐야 돼요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 해석 순서인데 이 자료를 딱 보고 제목을 봐야 되는데 제목을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어떤 자료를 하느냐 이거이긴 합니다 근데 간혹 간혹 제목과 상관없는 내용이 선택지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17년 관광기 유동수와 2022년 관광기 유동수잖아요 맞죠? 근데 갑자기 23년에 대한 걸 얘기한다던가 들어가는 가로와 세로축에 들어가는 항목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는 양 실수 범위 내에서 나오던가 아니면 비율 범위에서 나오던가 합니다 보통 실수 단위로 나오게 되면은 비교, 추위, 간단한 계산, 비율화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비율화입니다 비율화 근데 일단은 이 자료는 연도나 기간에 대한 내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이를 물어보는 내용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축은 구성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특징을 보고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스캔은 실제 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장에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시험장에서 아 이렇게 주어졌구나 이러면 안 돼요 맞죠? 이러면 안 되고 이 자료에서 특징을 잡는 것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학습할 때 특징이 이렇구나 이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출신지가 같은 출신지가 여행지가 같은 곳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맞죠? 여기는 아니네요 맞죠? 여기는 그렇고 그런 특징들을 잡는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각주 각주는 보통 공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제가 들어가는데 공식이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이용이 됩니다 관광수지는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빼래요 그러면은 관광수지는 관광수지 보통 관광수지라는 말이 등장했으면 등장해야 될 텐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 수입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총 지출액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고 관광객 수가 증가해야 돼요 그죠? 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관광객이 증가했다 음 일단은 북부지역은 감소했죠 그죠? 북부지역은 감소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2번 남부지역을 관광하는 사람 중에서 서부지역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사이에 증가했다 볼까요? 일단은 남부지역을 관광한대요 여기 있네요 이 중에서 뭐라고요? 이 중에서 서부 사람들이에요 서부 서부 출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증가했다 음 980 300 1200 400이죠? 여기는 100이 증가했어요 여기는 220이 증가했죠 그럼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얘가 크잖아요 거의 5분의 1인데 증가한 거예요 얘가 얼마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가했냐고요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31% 정도 되고요 얘는 33% 정도 됩니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모 분자에 각각 얼마씩을 더했는지로도 판단 가능하다 다음 3번 나왔네요 자기지역 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에 비해 2020년에 증가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맞죠? 4970 분의 1,100 1,900 1,900이 아니죠 여기 1,900이 여기고 여기는 1,250 1,300 1,800 2,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감소했네요 그렇죠? 2017년에 비해 감소했죠 오히려 어떻게 알았어요? 230 여기는 3배 부모에 더한 것이 부모자에 더한 것보다 작죠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감소입니다 감소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말이 틀렸고요 이거는 한 44% 정도 나오네요 44% 얘는 한 37% 이 정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든 관광객이 동일한 지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7년 관광수지가 적자인 곳은 두 곳이지만 2020년에는 2년에는 한 곳이다 자 예매한데 관광수지는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의 차 차이예요 차 맞죠? 그런데 동일한 지출을 한다 들어오고 나가고를 봐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일단은 2017년 같은 경우는 볼까요? 출신지 여행지 여행지 맞죠? 이 양수죠? 양수 동부지역에 들어온 게 1220 나간 게 1880이니까 양수 맞죠? 음수 음수 양수 두 군데네요 맞죠? 지금 4번입니다 4번 4번에서 여행지가 출신지보다 크면 양수인데 두 개가 됐어요 지금 그죠? 두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는 2022년 음수 음수 똑같고 양수 여기서 한 군데네 한 군데네 그죠? 음 아 적자인 곳이 적자인 곳은 아 적자인 곳은 두 군데예요 그죠? 흑자가 한 군데네 적자 적자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음 5번 2022년 동부지역 출신이 자기 지역을 관광하는 비율이 2017년 서부지역 출신이 자기 지역을 관광하는 비율보다 높다 이랬습니다 음 2022년 동부지역 출신이 자기 지역을 관광하는 비율 이거죠 맞죠? 이거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서부지역 출신이 자기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어 얘는 거의 50%예요 지금 50%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끝났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료 계산입니다 자료 계산은 계산하는 형태예요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근데 이 계산이 좀 복잡한 거죠 복잡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 다음과 같을 때 실매입비가 6억 7천만원인 92 제곱미터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이랬습니다 실매입비가 그러면은 실매입비라는 얘기는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들어가는 총비용인 겁니다 총비용 그러면 일단은 92고 6억 7천이니까 여기는 2.4% 취득세 2%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2% 2.4%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거래 금액을 X라고 한다면 이게 되겠네요 맞죠? 얘가 지금 얼마예요? 6억 7천 됐죠? 그럼 X는 1024 1.024 분의 6억 7천 맞죠? 아니면 공세계 붙이고 분분자에다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답은 1번이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이니까 특별히 뭐가 있진 않았죠?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넘어가서 자료 변환입니다 이 자료 변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표나 표를 주고 이거를 그래프로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구조 자체가 표나 그래프 아 죄송합니다 표예요 표를 주고 그래프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 표에 나온 내용이 양 실수일 수 있어요 실수 그 다음에 비율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양 또는 실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로 줬을 때 비율로 주거나 양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라고 했을 때 이 형태랑 이 형태는 양 또는 실수로 줬는데 양 또는 실수와 관련된 그래프를 그렸다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간단한 계산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퍼센트라고 쓰면 안 되고 퍼센트 포인트로 써야 되는 거 비율은 비율하죠 비율은 조금 까다로운 녀석 그 다음에 비율을 주고 양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어진 비율에다가 어떠한 계산을 해서 양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계산이 일반적으로 조금 복잡합니다 그쵸? 자 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변화는 자 그렇게 바뀐다 바뀐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변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래프는 원그래프라는 거예요 원그래프 원그래프 원그래프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원그래프는 주어진 비율의 합이 100%예요 100% 그게 무슨 특징이냐 그럴 수 있는데 합이 100%가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자료가 잘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얘 혼자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합이 100%니까 얘가 만약에 20%인데 10%다 라고 하면은 다른 하나는 10% 이상이 더해져야 돼요 이해 되셨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좀 안 한다 그 다음에 선그래프도 있고 막대그래프도 있습니다 막대그래프 막대그래프의 또 추위는 뭐예요? 막대그래프의 취지 왜 나온 거죠? 보통 비교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선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은 추위 추위를 보고자 하는 거죠 추위 자 그 정도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좀 보면 이 내용입니다 생산량과 면적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을 보시게 되면 17년부터 22년 감귤 생산량 이러면 비슷해요 그쵸? 비슷한 게 아니라 여기는 숫자를 그냥 옮기면 돼요 1번입니다 그쵸? 나머지는 조금씩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그건 확인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이건 어렵지 않게 답은 1번이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거리 속력 시간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 공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속시 끝났어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특징을 조금 가져가죠 특징 어떤 특징이냐 거리는 이렇게 되죠 일명 거속시 근데 얘네 둘은 비례관계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도 비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반비례관계 됐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우선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S사원인 회사 근처 카페에서 거래처와 미팅을 갖기로 했다 미팅을 처음에는 4km 시간으로 걸어가다가 약속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10km 시간으로 뛰어서 24분 만에 미팅장에 도착했다 회사에서 카페까지의 거리가 2.5km일 때 S사원이 뛴 거리 자 뛴 거리를 X라고 놓는다면 걸어가는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리가 2.5km 주어졌으니까 2.5-X라고 해도 되는데 소수점이 들어가는 거나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렇게 좀 복잡한 계산이 될 것 같으면 그냥 Y로 놓으셔도 돼요 됐죠? Y로 놓읍시다 X와 바꿀까요? 상관은 없는데 보통 우리는 X가 앞에 있는 게 더 나아니까 Y가 얼마인지 구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X 플러스 Y가 2.5죠 거리 합이니까 거리 합이니까 그 다음에 24분 24분이면 5분의 2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거리는 음 자 X를 늦을 처음에 걸어갔죠 뛰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다가 이게 이제 뭐예요? 요게 시간이죠 시간 시간 걸린 시간 걸린 시간 맞죠?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24분이니까 5분의 2다 그래서 4, 5, 10 4, 5, 10 얘네들이 최소 공부했으면 20이죠 20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20을 곱하게 되면 8 맞죠? 8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음 여기서 이거 두 배 한 걸 여기서 뺄까요? 그러면 3X가 3이네요 됐습니다 S사원이 띵거리 Y 구하는 거니까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 가보겠습니다 농도 농도는 공식이 크게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농도 공식 자 소금 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죠 맞죠? 근데 이 소금 소금과 소금 물은 분모에는 소금하고 물이 있는 거고 분자에 소금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금을 더하거나 빼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모두 해주셔야 되고 물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다 그러면은 분모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농도 공식이고 그 다음에 비커는 비커는 별량 주어지는 값이 있어요 주어지는 값 그렇죠? 주어지는 값 소금 소금 물을 할까요? 소금 여기다가 비율을 곱하는 거죠 농도 방법은 두 개입니다 근데 앱만 하면은 비커가 더 쉬워요 앱만 하면 한번 가볼까요? 500g이 있다 농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농도가 3%인 소금물 200g을 완전히 섞었던 지금 몇 g 됐죠? 700g 농도가 7%가 됐다 7% 그러면은 소금의 양을 소금의 양을 x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소금의 양을 x 700g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의 x 6 7이 됐대요 7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43이네요 간단했네요 물론 농도를 미지수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 이건 다이렉트로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일률 보겠습니다 일률 일률 같은 경우는 뭐 일의 양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일의 양 일의 양 공식이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 곱하기 일한 시간이에요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일한 시간 단위 시간당 일의 양 곱하기 일한 시간이에요 됐죠? 단위 시간당 일의 양에다가 일한 시간을 곱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단위 시간 10분 초 또는 하루 일이 있고요 일한 시간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문제에서는 그리고 일의 양은 전체 일의 양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 유형 자체가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으로 푸셔도 됩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이걸 어떻게 최소공배수로 한다 라고 하더라도 왜 최소공배수로 되는 건지 모른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쓰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정석으로 기억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한 공장에서는 기계 두 대를 운영하는데 A는 12시간이 걸려요 그럼 A는 시간당 얼마만큼 일하는 거예요? 12분의 1 B는 18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미 작업이 절반만큼 수행이 됐어요 2분의 1이 남았습니다 4기계로는 4시간 동안 작업하다가 이후로는 A와 B기계 두 대를 모두 동원했어요 남은 절반의 작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자 12분의 1 4시간 이미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같이 했어요 맞죠? 얼마큼 했는지 몰라 했더니 2분의 1이 된 거죠 맞죠? 그러면은 12와 18과 2의 최소 공배수가 36이거든요 36 36을 분모 분자가 아니라 분모 분자가 아니라 양변에다가 모두 곱하게 되면 12 36분의 3 36분의 2 36분의 5 5X 여기는 18 5X는 6이네요 X는 5분의 6 시간 1시간 12분이죠 답이 1시간 1시간 12분이 있나요? 1시간 12분이 1시간 12분이 있네요 그렇죠? 1시간 12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답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은 일단은 이미 절반의 작업이 수행된 상태에서 A가 4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은 절반을 그 이후에 A, B 기계를 모두 동원해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남은 절반의 작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A가 4시간 동안 작업한 것까지 포함해야죠 5시간 12분이 돼야 돼요 취징을 이해했지만 5시간 12분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넘어가서 금액 보겠습니다 금액 금액은 이제 여기서는 금액이라는 것을 그냥 계산하는 형태 계산형으로 주어졌습니다 보통은 원가, 정가, 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익은 이익은 더하는 거고 할인 할인가는 할인액을 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익율이라고 있습니다 뭐 20% 이익 그러면은 이익율은 증가율하고 똑같아요 20% 이익이다 그럼 1.2배 만약에 30% 할인이다 그러면은 감소율과 똑같아요 그래서 0.7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요 자 한번 가보죠 종욱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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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원짜리 피자 두 판과 8,000원짜리 샐러드 3개를 주문했다 통신사 멤버십 혜택으로 피자는 15% 샐러드는 25% 할인받을 수 있고 이벤트로 통신사 멤버십 혜택을 적용한 금액의 10%를 추가 할인받았어요 종욱이가 할인받은 금액 할인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5만원 맞죠? 그 다음에 2만4천원이에요 맞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15% 할인 15% 할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15% 할인을 0.1으로 쓰시면 안 돼요 할인된 금액을 생각하면 안 돼요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원래 금액에다가 할인받고 남은 할인액 할인액이 아니라 할인가를 뺀 금액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10% 이런 거는 금액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5% 할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맞죠? 일단 5만원에 15%가 7천5백원이에요 여기는 4만2천5백원 얘에다가 0.75 0.75는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이면 18,000원이에요 됐죠? 합치면은 6만5백원입니다 근데 여기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0% 그러니까 6050을 뺀 거죠 그러면은 5만 3천 4천 4백 5십원 이렇게 된 거죠 5만4천 4백5십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라고요? 할인액이 얼마냐고요 이건 할인받은 최종 금액이고 7원 금액이고 얼마를 할인받았냐? 원래 얼마예요 7만4천원이에요 7만4천원 맞죠? 그러면은 7만4천원 빼기 5만4천4백5십원이니까 19,550원이 되겠네요 19,550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그 위에 나와 있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npm이다 그러면은 n 이하의 자연수를 m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n-n 플러스 1이고 ncm이다 그러면은 n계 중에 m계를 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순열은 m계 n계 중에 m계를 택하고 나열까지 하는 것이고 조합은 뽑기만 하는 겁니다 뽑기만 자 한번 가보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고 어떻게 나왔냐 s사의 파견 근무를 나갈 10명을 뽑아 팀을 구성하려고 한다 새로운 팀 내에서 팀장 1명과 회계 담당 2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인원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팀장을 뽑고 회계 담당 2명을 그 이후에 뽑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첫 번째 뽑아야죠 맞죠? 팀장 1명을 뽑아요 10c1 뽑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죠 9명 중에 2명을 다시 뽑아요 그래서 이 2명은 뭐예요? 바로 회계 담당을 시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10가지 9c2가 이거예요 4936 곱하기 10이니까 답은 36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경우의 수에서는 순열과 조합도 아셔야 되지만 합의 법칙과 고배법칙도 이해하셔야 돼요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 1부터 6까지 써있는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러면 2의 배수 몇 개예요? 3개 5의 배수 몇 개예요? 하나죠 근데 6 이하의 자연수 중에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거 없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1가지 4가지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고 고배법칙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팀장 한 명을 뽑고 나서 회계 담당 두 명 뽑는다 또는 팀장 한 명과 회계 담당 두 명을 동시에 뽑는다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는 곱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있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확률 가보죠 확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래요 확률은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죠 전체의 분의 해당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확률도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률의 구조 자체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입니다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용어적인 차이는 있지만 앞에 내용이 나와 있고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랬을 때 이거 얘가 100% 전체의 경우의 수예요 뭐뭐일 때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전체의 경우의 수고 뒤에 있는 게 해당 경우의 수 해당 경우의 수 됐죠? 자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10장이 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3번 뽑는다고 할 때 1, 2, 3 이 적힌 카드 중 하나 이상 뽑을 확률을 그렸네요 여기서 보통 이상 이하 적어도 초과 미만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여사권을 생각해야 돼요 즉 하나 이상 뽑는 단을 하나 뽑는 경우 두 개 뽑는 경우 세 개 뽑는 경우로 나누지 말고 아예 하나도 안 뽑는 경우를 빼면 돼요 하나도 안 뽑는다 그러면 해당 경우에서 뽑기만 하는 겁니다 나열은 안 해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 C, 3입니다 맞죠? 10, C, 3 몇 개 중에 세 개 뽑는 거 뽑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확률 1에서 전체 확률 1에서 1, 2, 3 중에 하나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 2, 3 빼고 나머지 7개 중에 7개 중에 3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은 적어도 하나는 1, 2, 3 중에서 나오겠죠 이거는 1 마이너스 3, 2, 1 분의 19, 8 분의 3, 2, 1 7, 6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 여기가 3 지워지고 3 지워지고 맞죠? 7하고는 안 지워지네요 자, 그럼 1 1 마이너스 3, 8 24 분의 7이에요 24분의 24분의 아, 죄송합니다 7 이상하다 했어요 24분의 17입니다 17 그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확률은 경우의 수가 기본이니까요 경우의 수가 사실 정복이 되면 확률은 거의 된다고 보시고 이건 정말 구분하시면 됩니다 수리 파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